네, LG 헬로 비잔 주목하고 계신데요. 이유 좀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컨텐츠 관련주들 몸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 카카오, 네이버, 이 양대 포털 사이트와 또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컨텐츠에 대한 컨텐츠를 잘 유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도 우리가 플랫폼으로 인해서 주력 매출을 내고 있기는 한데 역시나 오리지널 컨텐츠에 대해서 우리 비즈니스 안에서 부재하다 보니까 컨텐츠를 하는 그런 기업들을 인수를 하자라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조금 변모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 관련한 본격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와는 다르게 좀 멀티프를 주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이렇게 공격적인 행보가 없었었는데 최근에 400억 원 정도를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데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었고요. 이 LG유플러스하고 시장에서 또 인수합병, 합병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에 불을 당긴 것은 뭔가 좀 합병에 대한 얘기 그리고 400억 투자에 대한 얘기가 연거푸 나오면서 지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유료방송에 있어서 과거에 또 비용을 많이 절감을 시켜놓은 효율적인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전망은 조금 그래도 밝다고 보이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침 또 우리 포토 안에 스카이라이프도 아직 같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콘텐츠 관련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LG 헬로비전 매수, 매매 전략 좀 살펴볼까요? 우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콘텐츠를 어느 쪽으로 제작을 하는가라고 이렇게 봤더니 송은희, 강호동, 이수근 등과 같은 아주 유명한 예능인들을 동반으로 해서 신규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했고요. 이 콘텐츠에 대한 또 반응이 굉장히 좋고 제작력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좀 그래도 인정을 해주기 시작하면 주가가 큰 폭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한 8천원 선이라고 하는 이 가격 선은요.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보면 월봉 차트를 잠깐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LG 헬로비전이 유료방송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 사업군들이 재미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가 힘들었고 최근에 올해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60월 선 위로 거래량 동반해서 올라탄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긴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만원 선 부근 매물이 조금 두텁게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상승 이후에 좀 걸릴 수 있는 가격대가 만원 선이라고 보고 있어서요. 보수적으로 봐도 이 만원 선 부근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